마 어디 빨대 없나? 빨빨대가 없네 이야 상대는 뭐 고추접 들고 왔는데? 이게 맞냐 이거? 이런 세계에서 과연 나 열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바로 옆으로 돌아버려 김포 전지현씨 니가 김포의 전지현이야 내가 안산의 장첸이다 어... 이길 것 같지 이길 것 같지 어 이러면 이길 수도? 어 잠깐만요 으악 으악 호의 호의 호 ooh ہ touch 하아하 저 새끼는 왜 두개임 아니 로봇 깠으면 로봇 뒤져야 되는거 아니? 계속 때려 x2 그친구 피 많이 없어 생각보다 많아 보이겠지만 또 이길 것 같지 니가 또 이길 것 같지 니가 또 이길 것 같지 바로 둘러벌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입딜 넣어줘야 돼 밀 tio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 인마 위도우가 나왔는데? 위도우 니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위도우 위도우 오오 야! 아니 눈앞에 자폭이 날아오는데 안피해? 아니 이걸 안피한다고? 저 친구 심장이 좀 두개인가? 박지성이야? 일단 내 택티컬 바이저 챙겨가자 지나가주세요 잘 지웠다 잘 지웠다 야 호빵 깨는데 한세월이다 한세월이야 뒤통수가 많이 따끔따끔 하실텐데요 뒤통수가 많이 따끔따끔 하실텐데요 여러분들 김포전지연씨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자 앞에 꼬인놈들 잡으러 가볼까요? 열심히 도망가는거 봐라 그잖아요 나 깔끔하네 뒤통수 그냥 뒤통수 뒤통수가 막 따끔따끔 할거에요 따끔따끔 전지연씨 아이고 가시고 뒤통수가 따끔따끔 하실거에요 뒤통수가 따끔따끔 할텐데 머리좀 긁고 오세요 궁있다고 해주고 우리 아나가 나한테 나노를 주겠지 지금이야 아냐 나노타이밍이 지금이 아니었어? 나노타이밍이 지금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기에 나노타이밍이 진짜 완벽한 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나노바이저 사장님 나노바이저 사장님 나노바이저 뭐 뭐 피어 우리 앞에 빌어줘 다 피일이야 다 피일 아 나도 피일 난 살아 살려줘 살려줘 한번 리퍼 리퍼는 잡아줄래? 리퍼 리퍼는 잡아줄래? 리퍼 언제 잡아? 오케이 좋았어 자 불사장치를 깨야될거 같아요 저희 늦었어요 김씨 잡아 김씨 오케이 나이스 김씨 잘 잡았고 굿 딜랑 만천 좋다 만천 아이고 아이고 혹시 망령들이신가요? 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되나? 저희 커플이라 맨날 봐요 씨팔 나도 혼자 보는데 왜 니면 같이 봄? 제가 승리자입니까? 오버워치선 이길 수 없지나? 현실세계에서 이긴다 이 말입니까 지금 허허허허허 단순이 근데 라이브를 왜 안 하세요? 라이브 항상 하시던데 실망이다 진짜 실망... 너무 실망했어요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번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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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아니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깨워버린거 아니야? 어이구야 현존이 많이 급하신가봐요 화장실이 많이 급하신가봐요 바로 그냥 켜버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로 앞으로 나가서 포로리 포로리까지 와 안스님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칭찬받으면 나 부담스러운데 뭘 묻고 났는데 할만해 할만해 아직 할만하다고 난 생각하는데 아닌가? 아 이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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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할만해 망치스러온다 망치있다 망치있다 무조건 망치... 망... 뭔데 얘 음... 맛있다 디바바를 같이 때려보는게 어때요 디바님 디바를 같이 때려보는게 어때요 디바님 디바를 같이 때려보는게 어때요 잡는것도 어때요 잡는것도 어때요 다 잡을만한데? 어 어 고점에 누군가갔다 누구야 미는데 주방 좋았고 150으로 만들어버려 오우 잠깐만x3 너무 쎈네 잘 지웠고 어 바로 일어났고 어 난 괜찮고 아무거나 때려도 돼 아무거나 때려도 돼 아무거나 때려도 이길 수 있을거야 근데 망치 있을걸 라인아트 망치 쓴걸 한번도 못봤는데 나 송환아! 이겨줘요! 저도 사랑해요 혹시 여자친구분? 골키퍼있다가 골 안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아닌데? 골키퍼씨 살짝 옆으로 비켜주실 수 있나요? 이 사람들 게임을 즐길줄 아는 사람들이네 자리아 방벽을 때릴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가 일단 폭방을 먼저 깨고 그 다음에 자리아를 좀 때려요 이 새끼 이거 살짝 뺀 다음에 지금쯤 바이조를 딱 펴가지고 자리아를 포커싱을 하면은 딱 될줄 알았는데 원숭이디바가 나만 보네요? 이 미친 유인원새끼들 아 메르시아 너 너무 간거 같다 어 뭐야 루시우 왜 죽었어 어 브리기테 잘 잡았는데? 모이라만 좀 어떻게 하면 괜찮을지도? 모이라 잡으면 될듯? 뭐야 EMP가 안들어갔는데? 그래그래 루기테님 많이 아파 보여요 돌아가 너네 집으로 원숭이 패야돼 원숭이 밟는다 아야 밟았다 에이 나 모르겠다 돌아버렷 어 밀렸다 넘어버렷 때려버렷 하루종일 때려 계속 때려 숨쉬지 말고 무호흡 딜링 흐어 야 우리 솔저 랭컬에 개철지 그래서 딜버프 졸라 꽂았잖아 S급 압도적 감사 무멸 라이더가 S급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